안녕하십니까 아싸 주말농장의 TV입니다. 제가 아싸 주말농장을 하면서 사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가 영속으로 한 일주일간 계속 비가 와가지고 거의 한 4,5일만에 들여오니까 농작물은 잘 자라고 좋은데 땅이 질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기보다는 기분도 좀 직식한 기분도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래서 농작물한테 감사하는 보답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신 분께 또 보답 차원에서 제가 짠 노래방기기로 제가 노래를 하고 선사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쇼. 노래가 안 나가네. 고맙다. 라라라rap. 초가삼간 집을 빌 내 고향 정돈 땅 아기온소 꽃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 이 세상 모든 내가 신으세요 왜 남들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야을 예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그러고 그러고 하면 틀렸다 우리 예살리라 아멘 못하는 노래인데 제가 마음먹고 집에 마침 블루투스 노래방 집에 있길래 오늘 제가 한번 왔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막걸리 한잔 연하의 남자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한 곡씩 중간중간에 댓글 많이 주시면 제가 한 곡씩 보답하겠습니다 아스타 주말농장 TV를 봐주셔서 예단히 감사합니다